예 자꾸 생산하긴 좀 더 공격적으로 내가 이게 직벽이란 말이에요 직벽 떨어지는 부분을 철저하게 지금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애들이죠 여기 올라와서 막 풀 뜯어먹는 애들도 있으니까 라지 마우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그런 그런 거를 노리는 거예요 하도 자 입질이에요 톡톡 쉽니다 지금 현재 아 또 빠졌어 풀이 조금 크다 보니까 애들이 먹다 뱉었다 먹다 뱉었다 한입에 지금 못 삼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뜯어먹다 보면 언젠가는 쪼만해지죠 그러면은 이제 미끼를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미끼를 먹는 거예요 이렇게 걸었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사이즈가 볼류떼에서 나와서 그나마 좀 클 것 같아요 욕심이 많은 애들은 사이즈들이 좀 큽니다 올라와라 다시 파도가 밀어주면 사이즈 괜찮고 아 이거 못 올리네 그렇지 그렇지 잡고 있고 올라왔습니다 오케이 사이즈 괜찮고 생선하긴 확인 부탁드립니다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